맞췄죠? 아 이게 땅아지지? 아아악 아아악 아 아파요 나 아 아파 마음까지 아파 진짜 너 말까 너 말까 너 말까 오늘 당근이에요 네 당근이에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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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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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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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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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많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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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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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뭐지 박원 선배님의 라디오에 나가서 얼마 전이라니 어제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아 근데 막 낙낙하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사랑이라는 말 할 때 진짜 진정 진지하게 해요 그 아무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팬들에게는 워낙한 서버백 형 형 러니텔 안물안군 큐브네일 자 오케이 발 어디 갔어? 발 어디 갔어?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떡해 아니야 이거 일부러 길게 입는 거야 왜냐면 신발 넣어야 돼가지고 나 아들 안녕하세요 아들의 유부 처갑니다 맞아요 왜 날 걸고 해 둘이 소개하는데 진짜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 나야? 응 내가 언제 해 그럼 나는 나를 선택하겠어 너를? 진짜? 왜? 잘 맞아 맞아 맨날 서 슬픈 노래 듣고 피아노도 치면서 울리고 맨날 뭐 그러고 미연아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해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진짜 나쁜 언니다 진짜 날 버리고 가는게? what? 섭쇼 아 다가오 간지는 너무 많아 예비다진 너무 많아 시작해야겠다 만지는아 일단 시작 아니 이거 뭐 타임 그래도 계속해 야 하나 오버한 날짜리 이게 왜 이렇게 다켓 되지? 잠깐만 말이 많구만 말이 많구만 오빠 저희 슈아파트에 폴리 러비라고 수고기 수고기 폴리 러브 정말 폴리 러브 땡 그 다음에 땡이 나와요 땡 잠깐만요 좀 끌게요 아 어떡해 아니 진짜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무기를 버렸어 3,2,1,K 어 혹시 귀가 작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? 똑똑해서 그런 거 같아요 치즈 버거 말고 치즈 버거 알겠어? 2개? 와 장난치냐 100개 사라니까 100개 헛속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혹시 깨끗한지 저기요 저기요 평가심 유지 평가심 유지 못해 안 할거야 안 할거야 드리리리리리 드리리리리 여기 왜 이렇게 더워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어 맞으면 하지마 네 뭐 네 뭐 네 수proof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